들어오시죠 가시는 걸 자자 들어오시죠 좌우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성 1호기 수면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유호정 국회의원실 그리고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편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에너지기구 국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옆에 에너지정의행동 이현경 국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 녹색당의 김용준 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 오른편에 영광 탈핵공동행동의 김용국 집행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용설록 집행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녹색연합의 임성희 팀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간략하게 기자회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님 모두 발언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무리하게 수명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그 사이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설비 고장으로 두 차례나 운행이 정지됐었고 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서야 연구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수명 여부를 결정했다면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전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은 아직도 월성 1호기 재가동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핵발전소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지역주민의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탈핵 정책을 방해하고자 불필요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될 것이 아닙니다 산자부 장관에 대한 저의 상임위 첫 번째 질의는 월성 원전의 맥스터 증설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당장 몇 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핵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한 논의가 과연 타당한가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탈핵 대한민국 주축도를 놓겠습니다 정의로운 생태에너지 복지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월성 1호기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 공익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감사원 감사 진행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월성 1호기 자체가 작년에 연구 정지되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핵 시민 행동은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 그리고 주변의 또 울산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익감사 청구를 하려고 하고요 감사원이 지금처럼 어떤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이 감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그리고 이 과정 절차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감사해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 사실 월성 핵발전소 바로 인근이지요 우리 울산 북구와 우리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울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에 용설록 집행위원장님 통해서 왜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되어져서는 안 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그간 있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탈핵 울산 시민 공동 행동의 용설록 집행위원장입니다 며칠 전에 원자력 정책 연대라는 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당시에 안전성이 확보됐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제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그런 과정이었었고요 기자회견 문을 봤을 때 506조 원을 언급하면서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경제성이 없느냐 감사원은 이런 걸 밝혀라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원자력이라는 것은 경제성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월성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 시민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시에 방사능이 누출되면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구간이 바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인데 울산 시민 100만 명이 그 안에 살고 있고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거나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 굉장히 유법성이 있다는 게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성을 논리로 수명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크고요 정부가 어쨌든 수명 연장한 거에 대해서 1호기뿐만 아니라 지금 2, 3, 4호기 사용의 해결료 문제까지도 울산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고준히 핵폐기장을 유치한 적이 없는데 전국의 70%가 핵폐기물이 지금 울산 인근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어쨌든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데 이런 국면에 공익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제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주의 월성 문제 때문에 많은 기자회견이 있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혼동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과거의 월성 1호기가 2012년도 수명이 끝난 이후에 다시 수명 연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위법사항들 당시에 안정성과 관련한 기술 기준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고 그리고 관련한 것들이 미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월성 1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핵발전소에도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속 좀 관심 있게 내용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 공익감사 청구를 맞이해서 관련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연합의 임성희 에너지전환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월성 1호기 위법한 수명 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월성 1호기 연구 정지 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시계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주장 대부분이 월성 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 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 교체 비용 5,600억 원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 개선을 먼저 시행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최신 안전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협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의 주장은 모렴치의 극지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 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 연장 과정의 위법한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는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 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 행동은 탈핵 법률과 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위법 사항과 관련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 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원전 월선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 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 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 안전기준 미적용, 예산 낭비, 자격 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00년 6월 23일 탈약시민행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의당은 탈약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들어갈 것이고요 특히 국회 산업위에 우리 유호정 의원님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질의를 하셨고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들은 주요하게 제기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별도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사실 조금 늦게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우리 정의당 경주시위원회의 권영국 위원장님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역위원회와 함께 이 문제들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 그리고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간 여러 가지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활동들을 앞으로 정의당 열심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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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